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트 수련이랍니다. 하이트 수련은 22,000원 그리고 꽃이 아직 안핑 수련들은 꽃 색상을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꽃 없는 수련은 19,000원이랍니다. 제가 비가 와서 여기 먼저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연입니다. 대연. 대핑크연 연못이나 조수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연. 백연, 핑크연 이렇게 있습니다. 꽃님들. 백연 45,000원. 대핑크연. 꽃이 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연. 핑크연 45,000원. 백연. 핑크연은 하나 있습니다. 백연 45,000원이랍니다. 꽃이 되입니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오송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 주문 추가 박수찾기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이렇게 갈수록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주가 그리고 꽃은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이렇게 마당총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아주가. 꽃은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미니 문이 아직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라만다입니다. 아라만다. 아라만다는 월동 안됩니다. 꽃님들. 점이 없으면 월동 안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만다. 23,000원이랍니다. 월동은 안되지만 아라만다는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답니다. 아라만다. 23,000원이랍니다. 허밍버튼. 허밍버튼. 향기 정말 좋습니다. 향기 정말 좋고요. 노지 월동되는 아이랍니다. 허밍버튼입니다. 허밍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향기 굉장히 진합니다. 허밍버튼. 35,000원입니다. 월동됩니다. 그리고 고려담쟁이 고려담쟁이랍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고려담쟁이 이렇게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고려담쟁이 고려담쟁이 하나 입고 되었습니다. 55,000원입니다. 그리고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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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핑크꽃이 필력하고 있는데 아직 덜 폈습니다. 무궁화 분재입니다. 무궁화 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무궁화 분재. 2만원입니다. 무궁화 분재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지피식물로 매우 적합한, 지피식물로 매우 적합한, 만찬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댄스 지피식물 9,000원이랍니다. 아이스댄스 지피식물 9,000원이랍니다. 밥티시아 올해 개아주입니다. 이 아이들 밥티시아 올해 개아주였습니다. 지금은 꽃이 안 핀대요. 내년에 핀 아이들이랍니다. 올해 개아했습니다. 밥티시아 개아주 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석류입니다. 석류, 석류, 미니 석류. 석류가 정말로 이 아이들 많이 달린답니다. 석류가 타글타글 달리는 석류 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풍년아 나무입니다. 풍년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풍년아 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애목대 무늬꽃된강 이 아이들은 애목대 무늬꽃된강 6,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영잡아져 있는 호주메화는 지금 이렇게 수영잡아져 있는 호주메화 2만 5,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1만 9,000원이랍니다. 꽃댕강대입니다. 꽃댕강대 애들 꽃댕강대 이렇게 마당경원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꽃댕강대 1만 4,000원입니다. 칼란디움은 올똥은 안됩니다. 칼란디움 약간 하이트 칼란디움 수박같은 느낌을 주는 칼란디움 얘는 핑크 칼란디움 올똥은 안됩니다. 심장같은 칼란디움인데 저는 4,5년 전에 칼란디움 얘네들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애들 다 심었습니다. 마당경원에 근데 하염없이 잘 큽니다. 너무 마당경원에서 너무너무 예쁘게 크는데 올똥은 안됩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얘들 춥기 전에 실내로 들어와서 저희는 다시 키웠습니다. 그러나 올똥식물이거나 마당식물은 아닌데 저희 마당에 키웠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제가 몇개월 동안 보았습니다. 칼란디움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피라미 골드피라민 해바라기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개하고요. 전국노지월동 되는데요. 꽃은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데요. 꽃님들 위해 골드피라미 가격 6,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설명 들어가기 이 아이들 예쁘게 꽃 많이 피는 법 지금 짱짱합니다. 그런데 이 봐보시면 다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왔어 해서 이런 데 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한번 잘라주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정말로 많아집니다. 이렇게 할 때는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한번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키웠다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러면 여기 우유의 성장점을 또 잘라주면 이렇게 꽃이 또 이렇게 많이 피는다. 그래서 얘들 꽃 많이 버는 뭐 한두 개 심어서도 정말로 꽃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 얘들 꽃대입니다. 골드피라미 내기해바라기 얘들 이렇게 두 개씩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가 솔잎 이렇게 솔잎처럼 되어 있고요. 꽃은 또 꽃 이렇게 꽃 길이가 깁니다. 꽃 길이가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예쁘답니다. 샤프란 샤프란 3개 9,000원 입니다. 핑크 샤프란 3개 9,000원 이고요. 화이트 샤프란 이제 쑥 올라오는데요. 1개 5,000원 입니다. 그리고 보라사리는 얼똥은 안됩니다. 그런데 꽃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꽃입니다. 9,000원 이랍니다. 보라사리 얼똥은 되지 않습니다. 9,000원 입니다. 그리고 신품 인동초 신품 인동초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색이 좀 곱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얘들 신품 인동초 6,000원 인데요. 6,000원 인데 얘들 3만 2,000원 입니다. 신품 인동초 입니다. 신품 인동초 꽃이 이렇게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점이 안 맞춰 주네요. 그리고 무늬 천량 무늬 천량 이랍니다. 무늬 천량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천량 15,000원 정도 하지요. 그런데 9,000원 이랍니다. 겹 겹 아이리스 겹 아이리스 이렇게 있습니다. 겹 아이리스 6,000원 입니다. 야생 가자니아 야생 가자니아 정말 분 큽니다. 야생 가자니아 3만원 하는 야생 가자니아 2만원 이랍니다. 야생 야생 가자니아 분 정말 크고 좋습니다.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숫잔대 빨간색 숫잔대 핑크색 숫잔대 가 있습니다. 숫잔대 5,000원 이랍니다. 얘들은 다 올똥 됩니다. 백합 입니다. 백합 빨간색 백합 6,000원 하이트 백합 7,000원 이랍니다. 백합 이름표가 떨어졌습니다. 하이트 백합 은 7,000원 빨간색 백합 6,000원 이랍니다. 하이트 백합 핑크 백합 6,000원 입니다. 아가판사스 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판사스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판사스 하이트 청색 각각 5,000원 이랍니다. 일년은 붉은 변꽃 인데요. 꽃님들 붉은 변꽃 인데 일년에 봄 여름으로 꽃이 꽃 피고 있죠. 꽃 피고 있습니다. 봄 여름으로 핀답니다. 6,000원 이랍니다. 푸체니카 푸체니카는 두 색상씩 심어져 있습니다. 푸체니카 두 색상씩 심어져 있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무늬둥글레 무늬둥글레 약간 형광색이 많이 나는 무늬둥글레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트 하이트 무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트 무궁화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포울스타 수국 얘들 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포울스타 수국 늘 3만 9,000원 씩 했던 포울스타 수국 2만 9,000원 입니다. 올해 개아주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이렇게 올해 개아주 2년생 이랍니다. 올해 개아주 3개 9,000원 이랍니다. 2년생 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범매 가장 예쁨 종원수 이렇게 잘 알면 커트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해주시고 식재 간격은 2m 정도 됩니다. 삼색 셀릭스 할인해서 3개 3만 원 했던 셀릭스 2만 원 이랍니다. 이렇게 3개 2만 원 입니다. 하 꽃님들 7월 22일 토요일 오후 방송 입니다. 택배비 는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부탁드립니다. 꽃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5 8번이랍니다. 허밍버튼 3만 5천원 아라만다 2만 3천원 미니무늬 아주가 5천원 칼란디움 2만 3천원 골드피라민 6천원 보라사리 9천원 신품인동적 3만 2천원 문이천리안 9천원 야생가자냐 2만원 백년 홍년 각각 4만 5천원 꽃없는 수련 1만 9천원 하이트 수련 2만 2천원 문이 고려 담장이 5만 5천원 분재봉화 2만원 아이스테인스 9천원 밥티시아 2만 5천원 성류 2만원 풍년화 2만 2천원 문이 꽃댕강 6천원 호주 매암 1만 9천원 특혜라 2만원 숫잔데 5천원 하이트 백합 7천원 핑크백합 6천원 아가판사스 5천원 병꽃 6천원 에렌지움 3개 9천원 삼색셀릭스 3개 2만원 폴사스 2만 9천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